광복절 특사로 나오면서 16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아주 멋지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무려 2.3% 정도까지도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61선 초록색 선이 61선이에요 61선을 꽉 찍었어요 이렇게 61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멋진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항상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있죠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드는 큰 종목들 대부분 6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먼저 21선을 돌파를 이렇게 멋지게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61선을 딱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빠집니다 그쵸? 이때도 61선을 딱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21선과 61선이 다 만났어요 이제 거의 다 만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미국의 마이크론 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확 깼죠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이게 일부러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떨어진 거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반등은 나올 것이다 바로 다음 날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딱 뜨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가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갭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갭이 딱 이게 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갭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게 갭이라는 건데 이 갭으로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갭으로 올라요 이렇게 갭으로 그러면 이만큼의 또 갭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육지야 그러면 이걸 못 가요 이거 섬이잖아 섬 그게 섬이 뭐야 영어로 아일랜드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갭을 아일랜드 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그만큼 이렇게 색칠 지금 한 대가 이게 뭐예요? 바다잖아 바다 무슨 바다? 바로 상승을 하는 그런 아일랜드 갭을 나타내는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딱 그때쯤 돼가지고서는 사면 얘기가 딱 나옵니다 이때 그죠? 사면 가능성이 높다 뭐 기정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짝짝짝 하고선 지금 3일 연속으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멋지게 61선을 확 찍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61선을 찍고 돌파는 못했어요 그죠? 봐요 61선이 딱 있으니까 윗고리를 딱 만들죠 크게 보니까 61선이 이렇게 가 근데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윗고리를 달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걸 먹고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치고 밀렸지 윗고리를 그래도 61선 치긴 쳤지 그럼 이렇게 칠라 그러면 올랐으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겠죠 자 외국인이 들어왔나 볼까요? 그러고선 딱 보니까 아 들어왔지 봐봐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멋지게 100만 주 넘게 딱 110만 주 기관에서는 6만 주 정도 들어오고 여기 결정적으로 또 좋은 게 뭐예요? 올랐으니까 개인이 팔았다는 거예요 140만 주를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팔면 올라간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다 쌍끄리 매수인데 개인은 팔았다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개인이 팔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개인이 계속 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61선입니다 이 6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이 21선을 쫙 밑으로 깔아놓고선 돌파했던 그 흔적이죠 이게 누가 작품이에요? 외국인 작품이에요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거의 막 그때 300만 주씩 200만 주, 300만 주 넘게 들어왔었죠 하루, 이틀, 3일 동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1선을 돌파하려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봐요 다른 데보다도 봉이 장대봉이 크죠 이렇게 이런 게 나와줘야 돼 그러면 오늘 만약에 안 밀리고 빡 하고 이렇게 돌파를 해줘서 62,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왜 못됐을까요? 바로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약해 수량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외국인이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들어오되 3일 연속으로 들어오되 그 물량이 최소 하루에 200만 주 200만 주 이상은 들어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이때요 이때 이때 500만 주 7월 18일 날 300만 주 7월 14일 날 270만 주 맞죠? 저 말이 맞죠? 200만 주가 넘게 들어오는 게 3일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죠? 자 61선을 넘을 때 이런 현상이 또 딱 한 번 더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61선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자 바빠요 이때도 21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61선까지 갔죠? 자 61선 돌파하면 그 다음 입평선이 121선과 그런데 바로 121선 근처에 누가 있어요? 중심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제는 중심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이따가 삼성전자 설명 끝나고 카카오 현대차 또 뭐 LG엔솔 뭐 떡떡 또 이제 또 멋진 종목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중심선이에요 HM선이라고도 부르는데 뭐냐? H 홍주식 그 다음 M 믿을 홍주식에서 믿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믿을 중간 중심을 나타낸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이 차트에다 딱 설정해 놓고 보면 되는데 이게 다 거의 홍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선을 다 받아서 설치를 하셨을 텐데 안 하신 분이 있거나 최근에 오신 분들 네 갑자기 이제 저 선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걸 갖다 꺼내들고 왔어요 중심선 설정법이 있어요 PC 버전이 있고요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모바일도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있죠 이 모바일 여기에 똑같이 이 중심선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설정법 PC 설정법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것을 딱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키움 영웅문 네 모바일 S 영웅문 S 거기에다가 딱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할 수 있게끔 핸드폰만 보면 딱 보일 수 있게끔 정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 모바일 버전 PC 버전 하나씩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각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들 대형주들 설명할 때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은 당연히 위에 전화번호에다가 문자에다가 간단하죠 중심선 이렇게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중심선 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이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카톡으로 싹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키고 끌 줄만 알면 누구나 다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한 중심선 설정법을 여러분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거 봐봐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61선 그죠? 61선을 딱 찍고 이게 61선이에요 초록색 선 61선을 딱 찍고 봐요 똑같은 패턴으로 올랐는데 21선 돌파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올랐는데 61선을 막고 돌파를 못하니까 뚝 떨어지죠 이런다니까요 뚝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요 자 오르는데 오늘 아주 멋지게 다시 올라주면서 이 6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61선 근처까지 이렇게 딱 오게 됐다 자 오늘 오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미국에다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게 이제 내년 1분기쯤에 부지 선정을 하고 그리고 2025년부터 26년 사이에 25년부터 26년 이때에 대량 생산을 미국에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딱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그전에도 부터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7월달에 누구랑 만났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랑 SK 최태훈 회장이랑 만났죠 화상 면담했죠? 화상 면담 만났다기보다도 그죠? 면담을 해서 반도체 반도체 바이든이 맨날 찡얼찡얼 되잖아요 자기네 나라에다가 지라고 그래가지고 29조 짓겠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됩니까 이미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뭐 부지 땅도 사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장 짓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한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대량 생산 하겠죠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그냥 딱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주가가 오르려면 명분 항상 주가는 떨어지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요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뉴스거리로 만든 거예요 뭐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와도 이렇게 하락기 이렇게 하락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렇게 잠깐 반짝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짝하고 다시 또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떨어질 각이 아니야 요즘 얘기로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왔다가 크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크게 보면 이게 뭐예요? 쌍바닥이에요 지난 7월 초에 저점이었던 8만 7천 원을 안 깨고 8만 7천 원을 안 깨고 여기서 반등을 딱 줬단 말이에요 61선만 돌파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봐요 딱 중심선이 있죠 항상 올라가려고 해도 중심선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 이게 쭉 올라가던 애가 그죠? 중심선을 돌파하면 중심선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이때 SK하이닉스 중심선에서 반등 나와요 그래가지고 꽤 짭짤했어요 그죠? 중심선에서 반등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요 깨고 나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가면 이게 지금 뭐예요? 지지였다가 이거를 여기서 깼으니까 여기서부터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었죠? 저항이 됐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막고 떨어지겠죠? 막고 떨어졌다가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중심선을 노크를 하는 거야 자꾸 노크를 하다 보면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런 현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잠깐만 차트를 보여주면 현대차에서 나왔다 이거 봐봐요 현대차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봐요 현대차가 중심선 깨고 내려오니까 올라가다가 중심선만 맞으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 여기 지지가 깨지니까 그죠? 지지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딱 거기만 오면 막고 떨어지죠 이거 봐요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막고 떨어지다가 돌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잖아 결국 오늘 20만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현대차 그죠?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디서 나올까 SK하이닉스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왜? 그만큼 그만큼 중심선이 이 SK하이닉스에서는 중심선이 지지와 저항을 그만큼 완벽하게 딱딱 맞춰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면 여기까지 오면 맞고 조정을 받고 자꾸 현대처럼 중심선을 자꾸 노크를 하는 거야 치고 그렇다고 막 떨어지지도 않고 버티면서 치고 치고 그러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쭉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선이 지지저항의 일명 끝판왕이다 제가 그렇게 불러요 진짜 이 지지저항에 정말 중심선만큼 지지저항을 강력하게 잘해주는 애도 진짜 없어요 선 중에서 제가 선이 막 무지하게 많은데 몇십 개의 선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가장 쉽고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고 그럴 수 있는 선이 중심선이라서 좀 또 잘 맞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걸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또 말하지만 맨날 없다고 달라고 그러지 말고 줄 때 받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중심선 설정법 이 모바일 MTS 설정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 이거는 PC에다가 설정하는 거 PC 버전 HTS 설정법 이렇게 다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두 가지 한꺼번에 싹 다 받아가세요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얘는 21선을 돌파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딱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카카오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의 특징은 삼성전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카카오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쌍끄리가 들어와야 돼요 쌍끄리 달라요 좀 매수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인데 카카오는 쌍끄리 쌍끄리 그래야 이렇게 딱 뚫을 때 이거 봐요 21선을 21선 여기서 뚫을 때 여기서 이렇게 쌍끄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대로 행보를 하다가 61선 돌파할 때 봐요 이때 이때 이거 누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쌍끄리에요 외국인 기관 쌍끄리에요 이게 쌍끄리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주가가 그런대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까지 오를까요 중심선까지 욕이라니까요 또 이봐요 결국 카카오도요 지난번에도 올 초에도 저점 딱 찍고 반등이 쫙 하고 나왔어요 우와 두 달 동안을 반등이 나갔어요 근데 어디서 딱 끝났어요 이거 봐요 중심선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봐봐요 중심선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싶었어요 어 근데 중심선이 가다가 딱 꺾여가지고 뚝 떨어져요 중심선이 이렇게 변해요 가격에 따라서 변합니다 중심선은 그랬더니 어 그 대신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좋죠 어 갑자기 중심선이 쭉 내려와 그래서 여기서 딱 꺾여 이렇게 꺾여야 돼 이렇게 수평이 이렇게 수평이 됐을 때 수평이 됐을 때 지지 저항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갑자기 꺾여서 내려오길래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돌파했어요 근데 돌파 못하고 옆으로 횡부하는 사이에 중심선이 딱 내려와가지고 딱 막아버리잖아 그죠 뭐 깍 그리고 딱 막아버리니까 어떡해요 쭉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만큼 중심선이 봐요 지금 카카오도 딱딱 맞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어 다 맞아요 예 진짜 절대선이야 절대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일단 갈까 중심선까지 간다 중심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요번에는 하락 추세였었는데 중심선 위로 가면 상승 추세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제는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아닌 게 된다 요겁니다 중심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나 봐봐 수급이 쌍끄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 봐봐요 지난번에 외국인 기관에서 요렇게 쌍끄리가 들어오니까 양봉 하나가 딱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날 팔고 저봐 외국인이 오늘도 쌍매도야 쌍매도 쌍끄리가 아니고 쌍매도 그러니까 어떻게요 요렇게 오늘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 오늘 떨어진 것 정도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네 조금 불안하지만 유지는 하고 있다 왜냐 요거 봐봐요 이렇게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죠 이격이 어느정도 다 만나서 붙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요 21선이 노란색 선이고요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요게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61선이 위에 있었죠 21선이 밑에 있고 근데 요기 요 딱 크로스가 나왔죠 크로스 이걸 뭐라 그래요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21선 61선 골든 크로스다 요렇게 하다면서 예 이제 이렇게 했다가 눌려도 눌려도 21선이 6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쉽사리 이제 안 죽어요 예 그래서 요 21선이 쭉쭉쭉 뻗어나가면은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거지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21선에서 콕 찍고 양봉 그리면서 뿅 하고선 멋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오늘은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 매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중심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솔루션도요 그동안 기관에서 보호 예수 물량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때 이만큼 빡 거래량 나온거 봐봐요 이렇게 많이 보호 예수 물량이 나왔는데 요거를 기관에서 파는거를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받았죠 자 항상 제가 주포 주포 주포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주가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세력을 얘기해 주 세력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까 그 설명한게 이거에요 삼성전자는 누구가 한다고 외국인이 그 다음에 카카오는 누가 한다고 외국인이야 기관이야 쌍끌이에요 쌍끌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지만 쌍끌이 요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 세력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LG엔솔의 주포는 누구야 외국인이요 외국인 기관이 이미 많이 사놓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기관물건 사봤자 안 올라가요 요렇게 전부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지금 랠리 나오고 있는거 전부 누구에요 외국인이라고 이때 외국인이 사는거 보면서 61선 돌파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간다 어디까지 최소 45만원은 간다 왜냐 45만원이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이었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중심선이 안 나타날 때에요 요 봐요 요 파란색 선 거놓은거 있죠 요거 요 선에 딱 정말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나타낸 선이 가격선인 45만원이었어요 왜 이룰 수밖에 없냐면 아직 신생하잖아요 신생 태어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게 많아요 중심선도요 어느 일정 기간에 고점과 저점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중심이 나타나죠 고점과 저점이 없는데 무슨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 그래서 그 고점과 저점이 생기는 기간 동안 이런 선들은 이렇게 차트에 그려지고 있지 않다가 좀 시간이 한참 흘러서 6개월 정도 이상 지나니까 요 봐봐요 여기에 중심선이 여기 딱 생겼죠 요 핑크색 선으로 요 봐요 요 핑크색 선으로 요렇게 딱 생겼어요 요 생겼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거기까지 딱 오르고 나가지고 지금 그 부근에서 못 가고 있죠 오늘도 금요일도 음봉 어제도 음봉 금요일도 음봉 오늘도 음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들어왔는지 계속 그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조금 눌렸다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실의 물량이 좀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파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물량 좀 소화시키고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갔을 때는 중심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중심선 위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7월 7월 하순부터 8월달 들어서 지금 중순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차익실현하는 애들이 좀 있어서 사는 애들 파는 애들 요게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데 그래도 사는 애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끌어주고 있다 자 만약에 주가가 이게 좀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21선 5일선 11선 21선 중에 21선 요렇게 올라오면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되고 있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중심선까지 왔으니까 조금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 눌렸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관찰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보세요 이거 봐 요렇게 올라가다가 봐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어디에 맞고 떨어져요 이거 봐 중심선 떨어졌죠 중심선 떨어지지 중심선 떨어지지 중심선 떨어지지 기가 막히죠 또 중심선 떨어지지 계속 맞고 떨어지 희한하게 중심선만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7월 말부터 중심선을 뚫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치고 빠졌는데 안 빠져 이거 봐 요렇게 쳤는데 다음날 은봉이면 그 다음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양봉으로 버텨 그 다음날 은봉 그 다음날 양봉 요런 패턴을 뭐라 그래요 양음량 패턴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양음량 패턴 양음량 패턴이 나오는 건 뭐예요 지지한다는 소리야 지지 중심선을 돌파시켜놓고선 여기서 계속 지지가 보이니까 주가가 쭉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 SDI도 봤죠 그만큼 중심선이 중심선이 그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다 하는데 요렇게 올라갈 종목들은 저항선이었던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이거예요 쭉 가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누구의 수급이 필요하냐 보니까 봐봐요 삼성 SDI도 전부 외국인이죠 아주 그냥 외국인의 빨간색으로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뭐를 쓸어당고 있다 2차전지를 가장 많이 또 쓸어당고 있다 지금 보면 삼성 SDI도 외국인 그 다음에 아까 LG앤솔 그죠 LG앤솔도 외국인 이런다니까요 자 그래서 2차전지의 쪽에 종목들을 LG앤솔하고 삼성 SDI가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 SDI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봐요 현대차도 주가가 떨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중심선만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쭉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중심선만 맞으면 떨어진다는 걸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러다가 중심선 돌파하니까 쭉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지금 20만원이라는 2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어요 예 이 현대차는 이 20만원이 가장 큰 저항선입니다 아까 다른 종목에서도 보면 가격대가 지지저항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라운드 피겨에 해당되는 가격들이요 예 이 현대차는 2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만원대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20만원대는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 라고 작년까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시작하자마자 1월달에 그냥 냅다 깨지더니 쭉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근처까지 왔을 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이 20만원 예 여기까지 멋지게 일단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가격이 19만9천5백원 19만9천5백원 500원만 더 있으면 500원만 더 있어야 한옥가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20만원을 콱 찍는 거였어요 다 왔다 이거죠 그러면은 다 왔으니까 조정을 좀 보이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돌파 시도 이러면서 자꾸 돌파 시도를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고 그 다음에 이때도 봐요 이 61선 돌파했을 때는 내 차 20만원 인 근처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20만원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힘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힘이 이제 다 또 완성이 될수록 좀 더 강력한 슈팅과 20만원이라는 강한 라운드 피규어를 멋지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